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축복의 인사 하나 하겠습니다 서로 보시면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겨울이 되었어요 제가 참 가을을 좋아하는데요 이게 가을을 누릴 시간도 없이 갑자기 겨울이 되어서 좀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 아직 단풍 구경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참 많이 서운합니다 확실히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강단에서 죄에 대한 설교가 많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때는 예배 시간에 이 죄를 회개하고는 회개의 기도나 참회의 기도 순서가 있었습니다 복사님들은 강단에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또 그 죄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그 죄의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들으면 저희는 죄를 회개하는 기도 시간이 되면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면서 회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주일마다 회개 기도 시간 순서가 있었는데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돌아보면 회개할 것이 어떨 때는 잘 생각이 안 나요 일주일 동안 내가 뭔 죄를 지었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머리를 막 지어짜가지고 아주 조그만 것 죄까지도 막 생각해내서 그것을 꼭 회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생각이 안 나면 지난주에 이미 회개인 것 같지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또 회개의 기도를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이 참 있었습니다 늘 죄를 멀리하려고 했고요 죄를 지으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은 목사님들이 이 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첫 번째 이유는 이 죄에 대한 설교를 하기에는 이 목사 자신의 삶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매스컴이나 언론 같은 것을 보면 이 목사님들이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불법 불의 죄를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목사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는 게 참 부담이 되죠 성도들이 그런 상황에서 죄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마음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설교를 잘 못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유가 뭐냐면요 교인들이 죄에 대한 설교를 듣기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정말 힘들고 고생하면서 살아왔는데 일주일 주일날 교회에 와서 좀 위로를 받고 싶고 평강을 누리고 싶고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죄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하고 회개하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청년입니다 막 새신자로 들어온 청년인데요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했죠 그 청년의 말이 기분이 나빠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왜 기분이 나쁘냐 그러니까 그 청년이 교회에 오니까 자꾸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이 청년은 그런 말씀을 아마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태어나서 나름 자기는 착하고 선하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교회에 오니까 아주 죽을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로마서를 강의할 때 들어왔던 것 같아요 로마서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구원의 교리를 밝히 드러낸 성경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목표가 있어요 골이 있어요 그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교리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 죄가 전제가 돼야 돼요 구원이라는 말의 뜻은요 뭐뭐로부터 건져내다 뭐뭐로부터 구해내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말은요 모든 사람이 그럼 뭐뭐로부터 건져됨을 받아야 한다 뭐뭐로부터 구원받아야 한다 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뭐냐 바로 죄와 그 결과로 인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구원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란 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그 전에 죄가 전제가 되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게 그래야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교리에는 반드시 죄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처음 부분에 인삿말 다음에 로마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9절을 보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고 또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로마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은 태어나서 이런 말씀을 처음 들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는 자기가 착하고 선하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한 적도 없고요 법을 어긴 적도 없고요 남을 해코지한 적도 없고요 정말 선하게 살아왔는데 왜 자신이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이냐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나쁜 죄를 짓는 정말 악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하고 자기를 똑같이 취급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죄의 기준을 사람에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죄의 기준은 하나님께 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거나 법을 어기는 일을 하거나 그런 것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과 분리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법을 어기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교통법칙 위반하고 그런 것이 죄가 아니고 하나님과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9장 2절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대요 하나님과 분리시켜놨대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만나기가 꺼려지죠 그 사람을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을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죄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거리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뭐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리고요 그것은 나에게 적용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그것이 적용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일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을 보면요 교만과 위선에 대한 죄가 유독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 위선자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왜 유독 교만과 위선에 대한 죄가 많이 등장을 하느냐 교만한 자와 위선자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납니다 그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지를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항상 조심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교만하면 그리고 믿는다고 하면서 위선적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평신도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 않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직분자들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던가 아니면 그들을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막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죄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거나 아니면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막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죄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삶을 가만히 보세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는지 나로 인해서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해야 될 것이 그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회개를 하지 않아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요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보면 그 상태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11절부터 하나씩 하나씩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가 죄 아래에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삶이 지금 죄 아래에 살고 있는 삶은 아닌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1절 이하는 모두 구약성경의 10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10편 14편 2절에서 3절입니다 10편 14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보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하신 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오늘 로마서 본문 11절에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편에서는요 지각이 있는 자가 있나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하십니다 이 지각이라는 것은 지혜 하나님에 대한 지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혜고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또 하나님을 깨닫고자 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런데 없다는 거예요 바로 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또 하나님을 깨닫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는 제 아래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면 제 아래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아직 우리는 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12절입니다 12절 첫 문장을 보면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특성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혼자만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꼭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이상해요 죄를 지으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많이 봤는데 혼자만 질려고 하지 않아요 꼭 친구들을 끌어들여요 같이 망하게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죠 혼자 먹었나요? 아니죠 아담을 끌어들였습니다 죄는 다 함께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다 같이 망하게 하자는 거죠 여러분 그런 곳에 여러분이 있다면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 장소에 여러분이 있다면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곳에 계속 있다면 여러분은 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벗어나십시오 거기서 나와야 돼요 다 함께 치우쳐서 망하기 전에 나와야 됩니다 세 번째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선을 행하는 자는 엄난이 하나도 없으며 죄 아래에 있으면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뭐 하지 말라는 금령이 있고요 뭐뭐 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죄라고 하면 흔히 뭐뭐 하지 말라는 그 금령을 지키지 않는 것을 생각합니다 뭐 도둑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남의 것을 뭐 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고 흔히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그것도 죄예요 그런데요 뭐뭐 하라는 명령이죠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자신을 낮추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명령이에요 이것은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을 행하지를 않습니다 금령만 잘 지키면 된다 생각하지 이 명령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어쩌록 우리는 뭐뭐 하라는 이 명령을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하지 말라는 것만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뭐뭐 하라는 명령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14절에 보면요 죄 아래에 있는 상태가 어떤 것인지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입으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 아시죠 여기 보면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래요 무덤은요 시체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인들에게는 불결한 곳이에요 유대인들은 시체를 불결하다고 더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 그 더러운 불결한 그 무덤이 열려있대요 열려있다는 것은 뭐죠 모든 사람들한테 다 개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곳이 그 불결한 곳이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세인들을 비난할 때 뭐라고 비난을 하셨냐면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왜 회칠한 무덤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무덤을 뭐 우리처럼 이렇게 산이나 그런 데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요 집과 붙어있는 그냥 절벽이나 그런 바위 같은데 집어넣습니다 그 시체를 그리고 문을 닫고 그것을 폐를 칠했어요 거기다가 페인트를 칠을 했어요 그래서 무덤이 아닌 것처럼 그 안에는 시체가 있는데 회칠한 무덤 같다라는 말은 회를 칠해서 페인트 칠을 해서 무덤이 아닌 척 한마디로 위선이죠 겉다르고 속다른 거죠 바리세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속에는 더러운 것이 잔뜩 들어있는데 겉으로는 자신들이 경건하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다 그래서 이 무덤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열린 무덤이래요 우리의 입이 우리의 목구멍이 얼마나 더럽고 불교라하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 입에는 속임이 있고요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로 사람을 얼마나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지 심지어는 사람을 말로 죽일 수도 있습니다 입만 열면 사람에게 상처 주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제 아래에 있는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은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죄를 짓는 장소에 꼭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보다도 먼저 죄 짓는 곳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빠르라요 그런 곳을 어떻게 정보를 들었는지 그런 곳을 찾아가요 가지 말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 길에는 파멸과 고생이 있다고 합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 길에는 파멸만 있고 평화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곳을 찾아다닙니다 바로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요 그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두렵다면 죄를 짓고도 그냥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죄를 말씀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선지 이 죄 아래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은 안타까움과 간절함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아래에서 벗어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 아래에서 벗어난 삶이 바로 성결한 삶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성결한 삶 거룩한 삶 죄 아래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죠 장로교회가 아니죠 성결교회입니다 성결교회는요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바로 죄 아래에서 벗어난 삶을 지향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성결교회입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예전에는요 이 성결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자부심이 있었어요 뭐 교세는 장로교하고 감리교 다음이지만 성결교회는 우리는 그래도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 성결한 삶을 죄 아래에서 벗어난 삶을 추구한다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증거하고 보여준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뉴욕 성결교회는 성결교회입니다 우리 밖에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요 아 저 교회는 진짜 성결한 삶 거룩한 삶 죄 아래에서 벗어난 삶을 추구한다 저 교회의 성도들은 성결인들이다 거룩한 자들이다 죄 아래에서 벗어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그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게 바로 성결교인이에요 죄는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입니다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끊어버려야 돼요 그런 일을 잘라내버려야 돼요 한 손이 죄를 지으면 잘라내버리라고 합니다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간 것이 온전한 몸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합니다 잘라내버리세요 잘라내버리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교회가 변화를 가지려면요 교회가 부응하려면요 교회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려면요 항상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죄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과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안 변해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절대로 안 변하고요 우리가 절대로 부응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절대로 바로 설 수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어떻게 초대교회가 이루어졌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밖에 나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마음에 찔렸다고 했어요 마음에 찔려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사도들에게 그러니까 사도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3천명 그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자각과 회개가 있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역사적으로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그런 전환점마다 죄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가 있었습니다 요한웨슬레가 감리교회를 만들었거든요 영국에서 그때 18세기에 그 요한웨슬러가 외쳤던 게 바로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입니다 사람들이 죄에 대해 깨닫고 회개하면서 웨슬레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 대각성운동 미국 대부흥운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로 인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1907년인가요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평양 대부흥운동 때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 죄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렇게 부흥했어요 우리도 우리 죄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과 회개가 없으면 절대로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 아래서 벗어나야 돼요 더 이상 묶여있어 우리는 죄의 종살이를 살아선 안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잘 마음속에 새기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죄 아래에서 벗어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죄에 대한 말씀을 하신 안타까운 그 마음을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아래 살고 있는 저희들이 있다면 하나님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막게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저희가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결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죄 아래에서 벗어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한 성결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둡습니다 죄가 만연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죄 아래에 저희들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을 성령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벗어나게 하시고 혹시 저희들이 넘어졌을지라도 힘 주시어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